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부여한 한국기업 대부분이 올해 양호한 이익과 안정적인 신용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무디스가 발간한 한국기업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둔화에도 대부분 기업은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수출업체의 경우 원화가치 하락으로 올해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있고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를 수반하는 시나리오 하에 한국의 제조 유틸리티 기업들은 상당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